워치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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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도착 여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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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? 40분? 헉! 뭐네 갑자기 여기 뽀뽀 있는 거? 비 와서 여긴 다른데요 여기 뭐야? 공두 뽀뽀에 비 와요 문을 열어줬어요 여기 있겠다 예이 왔다 따라라라라 나 여기! 와 와 예쁘다 예쁘다 화장실 화장실 여기 화장실 조명은 잘 나온다 이거? 아 오늘을 위해서 네 여기 올려주세요 하얀 침대 이거는 풀장에서 방지 어디서 샀어? 이거 쿠팡 오 오 저는 추첨 그냥 받아서 쓸만한 거 일회용 카메라인데 제주도에서 찍고 싶어서 포장이 되게 귀엽네 코다 거예요 이거 오늘 효진이 꺼 아 귀여워 귀엽지? 어 니꺼 뭐야? 난 얼굴이 크니까 어른 우와 귀엽다 대박 고통 두꺼 아 네네 안쪽 안쪽 먼저 가는 거 일단 가까운데 배고파서 가고 있어요 이번엔 배고파서 우리 파스타 좋아하니까 이거랑 클라프랑 또 뭐 마실 거? 난 맥주 맥주 어딨어? 커피 생물주, 과일 생물주 이렇게 있네 이거 어디? 여기 나는 클라우드 클라우드다 이거 수진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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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네 ㅎㅎㅎㅎ 우리 너무 더워가지고 호텔 수영장으로 갑니다 진짜 지쳤어 이제 집에 가 이거 양면인가? 진짜? 사야 돼 얼마야? 사야 돼? 사야 돼? ㅎㅎㅎㅎ 으에에에 안보여요 앞에가 원래 안보여요 이렇게? 시작 안녕 컴퓨터 갈치조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갈치 냄새가 나요 벌써 사장님 뷰가 장난 아니네 근데 여기 안 보이나? 보인다 귀여워 아 네 이야 어 감사합니다 네 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언니가 컸다고 그랬을 때 영화가 너무 엄청 너무 많이 아주 어려워 약간 나 어렸을 땐 너무 같은 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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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서 알아서 깨고 만든 거였어요 나는 핑클 탈피 보면서 느끼고 여기 와서 느끼는데 너랑 어떻게 잘 다 잘 받아줘 아니 시스템이 하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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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